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연장군 문제 한이 이기는 방법 차장외통수로 이겨야 되는데요. 차장외통수 찾기 위해서 사전공작이 필요합니다. 과연 어떤 공작이 필요할까요? 수혈길에 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 병이 장군을 칩니다. 궁이 내려가는 수밖에 없죠? 이때 어떻게 할까요? 이제 차장이 나왔습니다. 차장을 치고 내려갔을 때 이거 따라 내려가면 안됩니다. 이때 어떻게 할까요? 병이 이렇게 달려드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. 이 살을 없애버려야 돼요. 그래야 산길이 나오죠? 이렇게 장군 치면 궁이 갈 데가 없습니다. 다시요. 장군 치면 궁이 내려가고 차장치고요. 이때 이렇게 달려드는 수가 좋습니다. 그런 다음에 차장을 치면 궁이 갈 데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